뭐야 왜 찾아 저 나방 켰습니다 우리 말 예쁘게 해요 이제 네 감독님 저희 홀리홀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성공할게요 무너져 가는 이 짐을 보니 예전 내 모습이 생각 생각 부서져 가들여 이 짐처럼 내 인생도 부서졌었지 어둠의 몰래 더블 속 나의 패션은 바로 흘려 곧 다시 흘려 현진아 미친 가자 아 기분 좋아졌어 현진아 현진씨 현진이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항상 대소동이구만 신비한 부추쿠키의 교환 걱정 걱정 슬픈 두려움을 녹여넣어 또 분노한거지 부정이란 반죽을 구워 그리고 이 안에 행운의 조치를 넣어 끌어와서 포츄쿠키브 경건한 마음으로 거니 거니 포츄워크 거니 거니 쿠키에서 쓸 원이 원홀리 푸샷푸샷 깨쳐 푸샷푸샷 깨쳐 행복이 찾아올 거야 푸샷푸샷 깨쳐 푸샷푸샷 깨쳐 남은 마음 모를 살라줄 거야 들을 파 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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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4,3,2,1,9 갑박한 도심은 그곳을 벗어나 드디어 찾으리 공간 평생을 노력하며 이를 제대하려고요 이게 바로 왔을 때 저보다 마음으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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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 레몬도 가겠습니다 여기는 백스티이지고요 파티 모자 그의 우리 35만원에 살아줄거야 같이 들어주시면서 가주세요 그가 조금 급해했거든요 내 마음의 표 아 행정만 쓰고 싶다 그거 행운 행복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사 행운이 먼저 부어 행운이 뒤에 아냐? 근데 내가 바꿔 불러지 그랬어? 네 행운이 뒤나 헷갈리는 제 가사야 행운이 먼저 부어 행운이 뒤에 행운이 먼저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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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가사야 여기 2층입니다. 2층이에요 난 좀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어 자 1883 간주점프요 시작해 볼 시작해 볼 감사합니다 야 타협은 호흡 너무 많이 써 여기도 보이지 않게 좁은 짐 사이로 피화로 힘쓰면 잔기를 머금한 나무는 그새 난 막해져 견고하게 더 더 편안하게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준 이 작은 집이 우릴 더 품어 줄 수 있게 더 견고하게 거센 폭풍한 강대 누여있던 우리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 스스로 지켜내려면 우리가 지켜내려면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멍어야 해 멍어야 해 멍어야 해 겨우 행복해진 우리 아픔이 스며들지 않게 겨우 행복해진 우리 아픔이 스며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지금부터 단단하게 감사합니다 거기 제가 세븐 드릴게요 감독님 지금 템포는 딱 좋은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났습니다 시작해 폴 시작해 폴 이거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괜찮잖아 뭐가 괜찮다는거야 시작해 폴 시작 시작 시작해 폴 이 정도 괜찮아요 시작 시작해 폴 다 눌러서 할게요 시작해 폴 납작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폴 어경주 라이브 방송하고 있지롱 안녕하세요 현진아 이거 라이브 사람들 보고 있어요? 현진아 너야 너 너야 너 뭐 해보지 네 캣 빼세요 이게 없는데? 아 저 아니고 아 왁자지걸 뭐할래 카메라 있으면 알겠어 바로 치울게요 관심 끌게요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야 현진아 현진아 좋은 친구들 와우 다음주면 공연 끝까지 봐 좋은 친구들 야 다음주면 공연 끝이야 좋은 친구들 여러분 오늘 공연 잘 될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이네 좋은 친구들 사랑이 지금처럼 즐거워 나를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니요 뭐가 그렇게 아니야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말라요 날 사지하려 하지 않아요 작은 의자 위에 모두 함께한다 모두 함께한다 그치러울 시간을 함께 보내놔 나랑 여름날 그위한 사랑해주는 여름의 펄덕 날 고기하게 맞춰주 고기한 나의 몸 고기한 나의 몸 연약하고 착한 친구들 연약하고 착한 친구들 연약하고 착한 친구들 내 친구들은 달라요 내 친구들은 달라요 내 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솔직하고 고기한 나의 몸 고기한 나의 사랑 고기한 나의 몸 연약하고 착한 친구들 뿌리는 거는 물입니다 아주 둘이 보기 좋네 친구끼리 케미가 좋아요 나는 친구있지롱 좋겠다 나 열다섯살인데요 형이라고 불러봐 너 나랑 친구잖아 폴 형 손을 하나 더 형 마이크 찬나 혹시? 찬나 혹시? 마이크 차고 있나 혹시? 아니요 둘이 뭐 하나 할래요? 우리 둘이? 뭐 할까? 행성? 반별할까? 원하시는 거 어제 공연장 공연장 소독이 아니고요 이거 건조해가지고 물 뿌리는 거예요 고생이 고생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찬미가 내려도 끝떡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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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떡없는 루시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하는 거 안 생각해도 자꾸 이상한 거예요 다시 눈뜨면 그댈 진 탁자만에 날 부를듯 섬뜩한 험기지마 다시 그곳을 온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면 저지 길굿 시작 사이 사이 하니 하니 그래 형, 금방 괜찮아질 거야 슬멀슬멀 불안하니 피어오르며 지름이 눈을 감고 행복한 성산을 우린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우린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 저요 저 머리 제 두피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볼 수 있어 다 덮혀있어 제가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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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깁니다 여기 여기서 점프하다가 정수리에서 피가 났어요 이거 한두 번 하니 한두 번 해가지고 한진이가 열심히 목을 푸네 슬기 들어왔어 슬기 들어왔어 슬기 삼팔 방송 들어왔냐 선생님 근데 그거 진짜 재밌다 사람들이랑 하는거 아 재밌지 비가 오나봐요 오랜만에 공연 마이크 테스트 비가 오는데요 천에 좀 많이 뿌려줘 여기 여기 천이랑 저쪽 천이랑 생방 저장해달라고요 저는 방송 저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끄럽거든요 자 기움의 연구실 기움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기움 자 니 연구실에 연구하고 있는 이 액체들 설명 좀 해줄래? 아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 뭐야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무슨 이야기야 일단 이거는 어 어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생각하는거야 뭐야 저는 배가 고플 때 이것만 마시니 아 내 노래인데 하하하하 그거 어려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왜 몰라요 알고 있어야죠 자 백스테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그림자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판으로 이렇게 비춰지는거 이 조명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인연극도 하죠 준비하고 있네요 오 저희 배우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자 준비하자 그림자판이 바뀌고 공연 때는 이때 누가 하는거야? 음 아니야 그림자 안해도돼 오빠 이놈이 들어왔고 이렇게 경고를 해 컴만 수종 넓이 잡아먹는 배고픈들한테 하하하하 하하하 뭘 앞에yorsun 이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꼬고 태현오빠도 널 모를거야 널 Costco 뭉100hl 꽉 코로나 腸 출리 너만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갈게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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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말린다, 진짜. 너를 삽둘 거야 시럽디아파처럼 냠냠냠냠 달리다, 달리다 머들고 삽둘고 삽둘고 먹을 거야 어서 떠나지 않으면 너를 먹을 거야 삽둘고 먹을 거야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엉망진창 오늘 뉴 괴물이냐고 물어보셨어 지금 방송 중이었거든 아 진짜? 뉴 괴물이냐고 물어보셨어 여기 등심 400g 등심 400g만 주시겠어 너무 정육점 조명이라 네?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헤이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그만! 그만!!! 언제까지! 현빈이 가슬대 어, 현빈이 가슬대 현빈이 가슬대 뭐라 그래요? 지금 산만하다 야! 연아 덕분했어요 반짝이는 별이 유난히 빛나는 곳 다만 우주가 있기 때문이야 우주에 별이 없다면 아름답지 않을 거야 우리 앞에 보인 모습이 만들어도 더 너를 헤쳐맞나 희망이며 찾은 희망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줘 기쁨과 분노 랑랑랑랑랑랑랑 편안과 두려움 서로가 함께 나기에 우리도 아름다운 랑랑랑랑 랑랑랑랑 찾아서 너라는 너야 랑랑랑랑랑 랑랑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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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랑랑랑 랑랑랑 랑랑 랑랑 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